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길, 진리,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온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아멘 다 함께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길, 진리,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요한복음 12장과 또 13장의 말씀을 그 배경된 그 말씀을 잠시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또 큰 명절인 6월절 기간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입상을 하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상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눈치채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고 외치느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그 모습을 다름 아닌 지금 제자들이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드디어 로마로부터의 속국 생활을 청산하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하실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또 우리가 영광을 차지할 때가 드디어 왔구나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그 기대감에 부풀어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이후의 상황이 어땠느냐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지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지 않나 성만찬을 하시다가 또 갑자기 일어나서 자신들의 발을 씻어주겠다 하시지 않나 또 심지어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제자들은 자기들만 또 어딘가 남겨두시고 어디론가 떠날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은 당황했을 것이고 또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걱정과 염려와 같은 마음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봉 13장 말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질문에 오히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베드로는 자신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어디든지 목숨을 걸고 따라가겠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아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상황 직후에 일어나는 제자들과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도 적당히 당황을 했을 것이고 염려와 근심과 불안 등이 그러한 마음들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첫 번째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1절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함께 보낸 제자들에게 어디론가 떠날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근심과 걱정과 또 염려 속에 빠진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첫째로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전혀 상관없는 말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어디에도 안 계신 곳이 없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거기에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그분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의 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 근심하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 베드로 전서 5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정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찬다니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탄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찬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염려와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 좌절 그리고 낙심 속에 빠진 자를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 5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사탄과 그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믿기만 하면 그분께서 내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만 있으면 절대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의 대명사로 알려진 조지 밀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그러면 세 번째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 바로 2절과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가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즉 내가 지금 잠시 너희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고 또 나는 너희를 위하여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는 너희를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다 잠시 헤어지더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거처에서 다시 너희와 만날 것이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여 말씀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사실을 또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빌리포서 3장 20절에도 밝힌 것과 같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이미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은 존재이기에 더 이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함과 또 두려움에 사로잡힐 그 이유가 없고 하나님 자녀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신분과 권세를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말 근심하지 마라 전혀 근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 8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이 다름 아닌 나에게 임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나를 예루살렘과 또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즉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또 승천을 목격하고 또 오순절날 성경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처소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졌을 때 이 세상의 일에 대하여 전혀 근심하지 않았고 또한 순교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또 절대 증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예언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영원한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자녀라는 그 신분과 권세를 실제로 사용하고 누리시면서 모든 염려와 또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에서 벗어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절대로, 절대로 근심할 이유가 없는 존재입니다 어떠한 문제와 사건,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니 전혀 근심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배경은 천국 배경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근심과 걱정과 염려 또 불안과 두려움 또 초조와 또 좌절, 낙심하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3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많은 설교를 통해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충분히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게 될지 너희도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또 막연한, 막연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 중에 의심이 가장 많은 도마가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아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습니까 도마의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내가 곧 길이오 또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즉 오직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영생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종교가 있지만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며 또 유일한 진리 되시고 또 유일한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삼중직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가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몰라서 종교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그 종교를 열심히 믿어 보기도 하고 또 엄청난 지식을 쌓아 보기도 합니다 또 수많은 봉사를 하면서 착한 일을 너무나도 열심히 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로 하나님을 떠나 유리 방황을 하는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유한봉은 8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죄와 저주로부터 참 자유를 얻게 하시는 진리가 되십니다 즉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진 인간에게 참 자유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유일한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입당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생명, 생명 그 자체되신 분이십니다 인간에게 이 생명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망의 권세에 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그리고 완벽히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참 왕으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믿고 확실히 붙잡아야 합니다 또 유한복음 5장 2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에 머무르지 않고 생명의 언약 속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근심하거나 또 염려와 걱정과 불안, 초조, 두려움, 좌절과 낙심 그리고 절망 가운데 살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벽히 그리고 완전히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그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정말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 방법이 뭐냐 오늘 이번 주 한 주간 주신 강단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승리의 플랫폼이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되고 또 뿌리내리고 또 체줄화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 시대는 단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사탄의 그 마귀의 관계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 그것 뿐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 바로 삼오늘입니다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또 오늘의 전도가 각인, 뿌리, 체줄화될 때 영적 군인으로서 전투 태세를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한 주간 주신 그 강단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심경, 또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굳건히 하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빠지게 만드는 마귀 그 사탄을 대적하시고 또 승리의 플랫폼이 되어서 시공간을 초월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또 237 나라의 그 빛을 비추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